안녕하세요 홍여배 농원의 배상철입니다. 간단하게 농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원은 과일천국 김천에 위치한 자두와 복숭아를 재배해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원입니다. 저희 농원은 제초제와 비대제를 사용하지 않고 후수농산물 인증, GAP 인증을 받은 농가입니다. 주세선품목은 왕대석자두와 만천하복숭아, 승백복숭아, 그리고 그반도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각 과일별 수확예상시기와 판매단위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왕대석자두는 6월중순, 만천하복숭아는 7월초, 승백복숭아는 8월초, 그반도복숭아는 8월중순경의 수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왕대석자두는 일반 대석보다 자두알이 크고 신맛이 약한 그래서 달콤한 자두 품종입니다. 만천하복숭아입니다. 만천하복숭아는 식감이 매우 우수한 상품으로 숙성의 사면은 쫀더기로 변한되는 이러한 고풍절의 복숭아입니다. 승백복숭아는 아삭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딱딱이 복숭아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복숭아입니다. 그반도복숭아입니다. 유럽독약복숭아로 수확시기는 8월초 중순이고, 먹고싶어도 화기가 힘든 복숭아입니다. 주인공원에 관심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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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